오늘 룰블 상을 줄 건가 궁금한 상을 드립니다. 우리 임세훈 소장님과 남태우 배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동무되셨는데? 아, 지난주에? 임세훈 소장님이 지난주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네, 집에 조금 다 괜찮습니다. 아버님이 아프셨다고? 네, 별일이 없었어요. 다행히. 일주일 쉬시니까 헤어스타일도 많이 바뀌셨는데요? 제가 사실 그 전주에 잘랐는데. 마음 같아서 확 다 밀고 싶었지만 항의하는 마음에서 이런 정보를.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럼 오늘 미리 돌아오겠습니다. 뭘 거실래요? 남태우 부모님은? 머리를 짧게. 아니, 선글라스 오늘 안 끼고 나오셨네요. 아, 예. 오늘은 뭐. 전번에 동무대 하신다고 선글라스 끼고 나오셨습니다. 그때 우리 임 소장님이 팔을 한 번만 안 들었더라면. 그렇지. 안타깝게도 저 혼자 해서 평소보다 적게 나온 게 아닌가. 아니, 많이 나왔어요. 다행이네요. 네,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역시 소장님이 계셔야 터줏대감이 있어요. 아, 별말 있을걸. 터주신. 레토릭입니다. 제 전주에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러니까요. 윤선이가 안 계시니까 혼자서 하니까. 아, 그게 뭐 오늘 상 드릴 분도 많지만 상황마다 태도 변화는 또 기본 아니겠습니까? 저번 시간에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척하면서 또 오늘 또 오시는 게 또 반갑다고 하고. 이게 또 기본 정치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래야지. 나오지 않습니까? 역시 이래야지, 그냥. 네. 어제는 이거, 오늘 이거 바뀌고 있고 그런 분들이 오늘 얘기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게다가 이렇게 약간 개 옷을 입고 나오셨네요. 네, 그렇죠. 이게 뭐예요? 개, 개. 좀 전에 김봉신 여론조사 전문가가 얘기하셨듯이 국정수행이나 법치나 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 거죠. 진짜 법치가 60% 넘어, 아니 법치가 아니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여론조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니들 얘기하는 거 우리 안 믿겠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또 윤석열 그 당의 후보가 항상 법과 원칙 그 얘기하면서 당선이 됐었었기 때문에 그게 모든 게 다 흐트러졌죠. 그렇죠. 상식과 공정도 다 흐트러졌고 법치가 사실 맞기는 맞죠? 법사들이 지배하는 법칙이고 그런 면에서는 맞다고 할 수도 있죠.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법치라는 게. 그렇죠. 의상을 이렇게. 법치라는 게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보호하고 말이죠. 그리고 예상 가능한, 예측 가능한 사회라는 측면에서 안정화시킨 것이 법치의 중요한 의미인데 여기 법치는 잡아놓는 거야, 무조건. 법을 통해서 통치하고 지배하는 거지. 그렇죠. 그 국민이 아는 거야. 그렇죠. 악용, 악용. 맞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 다 알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거 상을 드립니다, 해야지. 상벌위원회는 밤새서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 힘듭니다. 후보자들이 많았다면서요?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매주 또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또 이분들이 경쟁적으로 상을 타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로비도 막 들어옵니다. 웬만해서는 안 된다. 웬만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이게 뭐. 더 분발하셔야 된다. 지금. 더 떠나가야 된다. 매우 힘들었습니다. 제가 선바라. 최소한 국회를 흔든다든가. 아니면 뭐 경제상황이나 채권시장 한번 흔들어줘야. 트러스 정도는 돼줘야. 뭐 이런 정도. 정치 경제 한번 요동치는 정도 돼야 후보가 되기 때문에. 뭐 자잘한 거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후보군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부터 볼까요? 첫 번째 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누구야 이거? 탓자상? 탓자? 김수현 선생님께 한동훈 장관을 탓자상을 주셨는데. 네. 저희 탓자상 한동훈 장관이죠. 지금 청담동 의혹 관련해서 이제 이 뉴스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 시간에 김의겸 의견이 김의겸 의원이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일정 관련해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양해를 구했어요. 일정 관련해서 확인해보겠다라고 물어봤는데. 7월 19일, 20일에 뭐 하셨습니까? 어디 계셨어요?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합니다. 화를 내요. 얘기해보십시오. 다 얘기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토 얘기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쭉 들은 후 불같이 화를 내면서 국감장을 마치 도박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담동의 이른바 그 무슨 룸바라고 하죠. 그곳에 이제 갔냐고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더 탐사라는 곳에 있는 그곳에 뉴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는데 아마 그 전에 이런 녹취를 함께 같은 녹취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입술을 한 걸 질문을 했는데 간 적이 없다고 이제 펄펄 뛰며 나는 내 장관직을 걸 테니 의원님 뭘 걸겠습니까? 뭘 걸겠습니까? 라고 이제 마치 도박판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진짜 영화 타짜가 되게 오래된 영화거든요. 그런데 정말 갑자기 눈앞에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장면이 거기서 이제 뭐 그렇게 피를 봐야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구라치다 걸리면 피 버는 건 기본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거기서. 아 그 타짜 영화에서? 타짜 영화에서. 구라치다가 어떻게? 구라치다 걸리면 원래 피 버는 건 기본이다. 그거 안 변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 말이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조승우 씨가 이제 거기서 고니라는 역할로 나오는데 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모든 전재산과 손모가지를 건다 딱 합니다. 맞아 맞아 맞아. 그럼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내 모든 걸 걸 테니 다 먹을 거냐. 그것이 영화를 흉내 내시는 것 같아요. 아 그 한동훈이가 이거 타짜 영화를 자주 보는 모양이구나.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태우 배우께서 왜 한동훈한테 타짜상을 주셨습니까? 타짜 같은 경우는 보통 돈을 그러지 않습니까? 직함을 걸었어요. 명함 걸고 타짜를 한 것이죠. 그리고 손모가지 그런 건데 타짜 3까지 나왔어요. 3팬이 좀 망했습니다. 지금 영화계에서 타짜 4가 준비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연 욕심이 있는 게 아니냐. 조승우한테 뺏기기 싫다. 나 원탑이야.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강해서 아마 변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큰 건 이거죠. 선출 권력인 국회의원은 질문할 수 있죠.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소위 말해 폐를 뚫리면 폐를 까면 됩니다. 폐를 안 깔았잖아요. 올버무렸잖아. 그러면 선출 권력인 국회의원에 대해서 직을 걸자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사실은 인명 권력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격을 맞추려면 같은 선출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 직을 걸 테니까 가자. 이러면 차라리 말인대요. 그렇잖아요. 국민의 대표에게 자기의 직함을 인명 권력이 선출 권력에 도전하면서 국민에게 도전장을 던진다는 건 대단히 도발적이고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칼 들고 맨날 불렀지 않습니까? 동백아 가시고 그런가요? 그대로 만약에 왔다면 불렀다는 설이 있고 한동훈 장관은 타짜투를 불렀다. 타짜툴가 헷갈리네. 윤도현. 윤도현. 윤도현의 사랑투. 타짜투를 불렀다는 얘기인데 가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널 만나면 말없이 있어도 또 하나의 나처럼 편안했던 거야. 내겐 너무 소중한 너. 마치 가사를 보면 대통령 보고 하는 얘기 같아. 막역한 소설.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 노래에 참 적합한 선곡이었다. 왜냐하면 시사 노래 교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면에서는 가장 큰 건 우리가 놀라고 있는 건 뭐냐면 대통령께서는 늘 정신을 못 차리고 월요일도 일요일로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늘 술에 취해서 약간 대통령께서 술꾼 역할을 하신다면 일국의 장관께서는 노름꾼을 하시고 강원도호지사는 양치기 소년을 하시고 레고가 아니면 레고랜드를 아니면 나는 목숨을 걸겠다 뭐 이래서 그다음 날에는 안 갚아도 돼 이랬다고 나중에 또 난리가 나니까 갚겠다 이러고 양치기 소년이 되고 이에서 광역지자체장이 그렇고 일국의 장관이 그렇고 대통령이 그렇고 술꾼 노름꾼 양치기 소년이 되겠습니까? 근데 뭐를 이 정부에서 뭘 건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뭘 걸었을 때 뭐 행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수장님.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정장화 시키는 것 같은데 어디서 했냐라는 게 없는데 왜 그러느냐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 술집 이름을 정확히 모르는데 어디서는 모르니까 니네들 이거 조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치더라고. 아니 장소는 모를 수 있죠. 근데 장소까지 알았으면 금상첨화했겠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근데 명확한 건 그 대화 녹음이 녹음이 정확하게 대화가 쭉쭉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조작이라면 그 대화했던 그 두 분. 그 다음에 총재. 이세창 총재. 이 사람들이 다 모든가의 압박인가 뭔가 협박에 의해서 그 얘기를 했다고 증명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첼리스트라든가 남자친구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대화를 조작을 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조작이라 친다면 이 분이 어쨌든 일반인 국민이신데 그 이세창 총재라고 난생 처음 정치권에 있는 사람도 들어보지 못한 분. 그 다음에 그 분이 윤상현 의원과 친하고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6월쯤에는 전혀 이렇게 당대표의 거론조차 되지도 않았고 약간 이렇게 흘러간 사람처럼 됐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근데 그 당시에 당대표를 한다고 모였고. 이거를 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대화 내용에서 나왔다는 건 적어도 그 앞뒤 전에 실제로 그 술집에 윤상현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확인이 아직은 안 되지만 그 대화 내용은. 그 녹취록에서는 확인이 되는 거죠. 그 녹취록 자체에서는 왔다 하는데 그러면 이 대화에 나왔던 이 대화는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거잖아요. 그걸 조작했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조작을 합니까? 조작을 어떻게 조작을 합니까? 40분 동안?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 누구지 이세창인가 그 사람이 실세로 지금 윤 정권의 실세로 부상됐는데 그 사람이 어 그래? 응 그래? 그래 내가 대통령하고 말이지. 내가 어떻게 얘기하겠어. 되게 자랑스러운 듯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뒤집잖아요. 그런 적 없다고. 그 전화를 강지웅 기자 전화했을 때 그걸 저 누구지? 그 자유충연맹 전화했을 때 그걸 저 누구지? 그 자유충연맹 전화했을 때 이세 김경제 김경제 그 사람이 소개해서 또 기자가 전화해 준 적 아 또 언론사에 나가 트위를 하는구나. 대통령한테 하니까 그래서 다 얘기를 한 거야. 네. 그러고 이제 변명하지는 상투적으로 어 예예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기지 않습니까? 아 근데 어떻게 상투적으로 그것도 지금 현직에 대통령과 장관이랑 같이 있었냐는 물음에 내라고 하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실제로 진짜 대통령과 함께 일을 했잖아요. 근데 가끔 물어봐요. 사람들이 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옆에 많이 받겠네. 곁에서 많이 받겠는데 실제로 저는 곁에서 많이 못 봤어요. 아 실세가 아니라서 그랬어요. 실세가 아니지만 역할이 그게 그 과시하고 싶은 사람은 내가 대통령하고 장관이랑 같이 술 먹었다. 이거를 어느 기자가 전화해 준 너무 고마운 거야. 아 내가 진짜 드디어 이제 먹었다. 드디어 내가 말이지 그동안에 그렇게 충성했는데 내 심리가 그거라고 봐. 그 사람은 심리가. 아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실세인데요. 왜요? 저는 뭐 그렇게 친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밀어드렸을 때 낙산했어요. 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못 밀어드렸을 때 당선 되셨어요. 그 이재명 의원은 밀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는데 그 이후로 낙선하시고 다시 시작이다는 책을 쓰셨어요. 그때 만나가지고 대권 욕심 있는 거 아니냐 다시 시작이다. 새로 하는 거 아니냐 추궁을 했더니 웃으시더라고 그래서 막걸리 토크를 했거든요. 막걸리 이렇게 막걸리 샷 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럼 내가 실세냐 그것도 아니거든 이런 분이 실세잖아. 저가요? 가까이 안 가는 분이 정책으로 가까이 갈까요? 남디오부님께서는 영화계 우리가 또 얘기하면 연예계 연예계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면 갤러리아 백화점 건너편에 청담동에 고급밥? 더챔버인가? 그렇다도 네티즌 수사대가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좀 르채버 르채버 그런데 안 가보셨어요 혹시? 저는 아직 연예계 계신데 거기에 갈 만한 레벨우가 안 되죠. 그런데 뒤풀이는 청담동에서 많이 합니다. 뒤풀이는 해요? 그래요? 그쪽에 술집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거기서 우연찮게 또 탑 오브 탑 이런 배우들과 밤새 마시고 뭐 이런 경험들은 있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가서 자주 이용할 만한 어떤 그 정도 레벨이 안 되기 때문에 300만원 300만원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 정도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갈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노래도 좀 하시죠. 노래를 좋아하죠. 잘 하지는 못하고 그럼 이 첼로의 연주를 노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요. 첼리스트나 너무 고급져서 200만원 있으면 되는데 그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세요 주로? 노래방 기계하지 말고 아니 다른 형태로 해본다. 레벨이 있지. 제가 영화 강의를 오래 했는데 음대생, 미대생들이 주로 들었어요. 교연 강의를 했는데 그래요? 그때 이제 제가 수업에 그렇게 했었죠. 팟캐스트가 유행하기 전에 출석을 100여 명 불러야 되는 거야.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음원으로 만들고 영상으로 만들고 본인이 나오고 영화 장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출석을 부르기도 했었는데 그때 음대생들한테 가사점을 주면서 수업 시작할 때 영화음악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피아노면 피아노, 첼로면 첼로. 그래서 예를 들어 시네마 청구 연주했다. 내가 이 노래 왜 좋아한다 얘기하고 수업을 시작한다. 첼로리스트도 있었겠네. 있었죠. 그리고 이제 피아노과 학생들이 많았는데 피아노를 치면서 굳이 안 불러도 되는 남자친구를 불러가. 남자는 트럼펫 불고 첼로 하고 이렇게 한 적도 있었죠.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이 친구들. 그런 경우는 있었으나 거기서 노래를 부를 수는 없었죠. 그렇습니다. 수업은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잠깐 비올라라는 걸 배웠었습니다. 되게 성수하시죠? 고급.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비올라라고 바이올린가 조금 크고 음역대가 낮은 걸 배웠었는데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그때 이제 우연하게 학교에서 특활 활동으로 배웠는데 이걸 연습을 할 때 이게 그냥 클래식 노래는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아는 가요를 갖고 연습을 썼어요. 그래요? 동백아가씨는 안 했어요? 그건 제가 잘 몰랐고 중앙생이 동백아가씨 알겠습니까?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 갖고 이렇게 좀 연주도 했던 기억이 나면서 아 그 기억이 또 약간 좀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첼로로도 이렇게 가능하구나 이런 얘기가 200만 원 있으면 첼로 노래할 수 있는데 아 이거 200만 원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글쎄요. 200만 원. 마에 200만 원 준 적이 없다고 받은 사람이 있다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임수장님 아이폰 얘기가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동훈 장관이 정말 의기양양하게 뭐 난 모든 걸 걸텐데 너는 왜 권단 얘기 못하냐 라고 했는데 이제 저희 민주당의 이경 부대변인이라고 있습니다. 저랑 되게 친한 언니인데 아 그래요? 그분도 한번 모셔야겠네. 아이폰에 비밀번호도 못 가면서 아이폰에 비밀번호를 걸어라 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너무 오래된 기억인데 그 채널A 사건이죠. 검언유착 사건데 검언유착 사건데 사실상 한동훈 장관이 이동재 기자한테 뭐 이걸 압박을 한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의혹이 있어서 이제 우리 수사에 들어갔는데 네. 물증이 될 수 있는 핸드폰을 절대 까지 않았습니다. 둥굴면서 까지 않았죠. 그러면서 많은 선례를 남겨줬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우리가 어디 수사를 들어가면 비밀번호를 절대 안 알려줘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본인 입으로 안 알려줘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이번 사건을 통해서 또 선례를 또 남겨줬어요. 국정감사 중에 어쨌든 의원이 얘기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대의민주주의에서는 국회의원이 누가 됐든 어느 의원이 됐든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하고 국민이다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께 그냥 선전권을 한 거죠. 어? 니네 뭐 걸래? 내가 아니라고 증명하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국민한테 너도 걸어라. 너도 걸어라. 국민은 지금 임명된 장관한테 뭘 걸 수 있습니까? 국민은 걸을 게 하나 있어요. 촛불. 촛불을 걸면 돼. 촛불을 걸면 돼. 국민주권. 그래서 한꺼번에 촛불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뽑지 않았지만 일부가 뽑았던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저도 그 장관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김민경 의원이 물어봤잖아요. 그럼 간단해요. 난 거기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잘못 아신 겁니다. 구원님이. 그럼 조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그냥 뭐 왜 그러지. 이게 강한 부정이 원래 영어 공법에 나오잖아요. 강한 부정이 긍정이죠.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좀 그러시다면 의욕이 있을 수 있는데 명명백백하게 그렇지. 가가홀 다니면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이렇게 하면서 딱 보여주고 아니면 내가 입증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는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법을 잘 알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잘못된 얘기인데 그게 있다면 가져와서 조사를 해봅시다. 그리고 드러나면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얘기하면 근데 걸으라는 거야. 나는 이걸 너도 뭐 걸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배운 거죠. 검사를 만나면 일단 비번을 풀지 말고 검사가 둥글든 말든 그리고 독직폭행으로 고수하고 이렇게 해가고 국회의원을 보면 뭘 걸 거야? 그렇지. 지옥국을 걸 거야? 뭐 이렇게 말이야? 된다. 이런 나쁜서를 내야 돼. 조폭들이 앞으로 뭐 하겠어요? 국회의원 보고 이러면 검사 만나면 뭐 비번 못 깔아? 국회의원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검사가 도로 독직폭행으로 가는데 그래서 그런 정말 법에 대한 나쁜 것을 보여줬고 실제로 면책특권이 있고 이런 얘기가 국회의원을 국회의원 직을 뺏을 수 있는 사람 오로지 국민밖에 없어요. 그렇지.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박정희 때는 한 번 했죠. 뭐 이게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면책특권을 두고 모든 권리를 줘서 국민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도전이란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맞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사고 자체가 잘못된 거죠. 검사 세상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검사들은 국민이라는 큰 파도 위에 또다니는 일종의 심부름 내지는 마름입니다. 마름이 주인을 뒤집어 엎으려는 이런 발상은 법의 기본인을 모르는 거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무위원이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이런 품격에 맞지 않는 말을 한 거죠. 국민 앞에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이제 대의민주주의에서는 국민께 이야기한 건데 뭐 제가 초반에 타짜 흉내를 내긴 했지만 사실상 이게 그 고니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쫄리면 돼지시든가 라고 나와요. 그렇죠. 국민한테 하는 거랑 그게 뭐가 다릅니까? 국민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지금의 단어는 말을 하는 거는. 그리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저는 뭐 우리 국민들이 술과 이런 건 좀 관대한 면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술 마실 수 있고 법무부 장관 술 안 마신다고 하는데 술자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에 뭐. 다 사람 사는 사회인데 왜 문제가 되냐면 거기서 의혹이 나온 게 이른바 이제 김현장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 한 30여 명과 함께 있었다가 문제인 거잖아요. 새벽에 3시에 술자리도 뭐 국민 정서상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보면은 지금 그 시기를 되돌아보면 법관 임용 시기랑 겹칩니다. 묘하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충돌 가장 상위에 있는 법무부 장관과 또 가장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이 이런 법관 임용 시기라는 예민한 시기에 만약에 그 자리에 함께 했다라는 자체는 정말 큰 사건인 것이죠. 게다가 얼마 전에 법관 임용에 대한 발표를 보면 그 변호사에서 법관이 된 사람 중에 40%가 그 이른바 지금 김현장 출신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법 경력자 중에 이번에 135명이 이제 임용이 됐는데 그중에서 19명이 14%인 14%가 김현장 그러니까 김현장이 이런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좋은 얘기야.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자리가 많이 있었다. 이거는 정말 국정조사를 넘어서서 더한 것도 할 수 있죠. 우리 사회가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면서 이 법을 휘두리는 법을 갖고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사회의 전체 지배층들이 네트워크 구축된다.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거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가장 상징적인 게 김현장 아닙니까? 이게 뭐 김현장의 나라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거기다 김현장이 있고 그걸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실제로 세팅을 하고 있고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일본 측을 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알고. 이 정부가 자민당보다 더 친일파 정부라는 거 본인들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걸 대놓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제징용 피해를 이제 한국 기업에서 내라. 이게 포스코가 될까라는 그렇죠. 거기다가 물론 우리도 내세울 건 하나 있습니다. 뉴스 코멘터리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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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장 출신 있지 않습니까? 누구요? 저요? 저는 아닌데. 있을 걸로 알아요. 김씨랑 장씨인가요 혹시? 장 변호사. 아 장현진 변호사님을 한 번에 한국사 그렇게 그리워하면 어떡해. 김현장 아닙니까? 김현장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장 변호사님을 우리 임재영 소장님보다 더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좋아하는 게 한번 걸어내 드리는 게 도리인 거 아니에요? 저랑도 친합니다. 장 변호사님. 그걸 몰랐구나. 뭘 친하겠습니까? 제가 매일 카톡하는 사이입니다. 아니요. 저는 전혀 전화번호를 모르고. 그래요? 근데 여기 저 뭐야 이 얘기를 하다 보니 뉴스 코멘터리 무시하지 마라 우리도 김현장 출신이 있다 이런 얘기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신 거군요. 약간 자랑질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 정치풍자 토크가 너무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오니까 두 분이 너무 진지해지신 거 같아요. 진지한 거 같아요. 꼬라지를 못 보겠다. 이런 것이죠. 사건 자체가 너무 이게 엄중하고 이게 진짜로 밝혀진다면 그리고 이게 이제 뭐 뉴스에 대해서 또 국민의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과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다 국민 정서상도 맞지도 않는 거죠. 그쵸. 이해가 아니라고 하면 되지. 그걸 그냥 아니라고 걸어라 뭐 참나. 이상하죠. 그걸 확대한 거는 한동훈이지. 그리고 한동훈 자기가 그런 다음에 민주당한테 사과하래. 갑자기 민주당이 또 사과해. 민주당이 왜 사과해. 갑자기 사과 왜 해. 아니 그런 걸로 따지면 예전에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 지사 국정감사 때 김용판 의원이 무슨 깡패 돈 받았다고 해서 돈 사진 보냈습니다. 맞아 맞아. 그거야말로 명백한 가짜뉴스였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사과하라고 요구했으니까.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그 보도한 데는 김의검 의원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네. 그럼 거기를 걸어야지. 네. 거기 뭐 걸라 그래야지. 왜 그 얘기 한마디로 안 해. 그렇죠. 근데 실제로 도탐사의 내용을 보면 걸으라고 하더라고요. 너 왜 안 거냐. 거기는 더 걸었다고. 나한테 걸어라. 김인겸 의원은 우리 거 보고한 건데. 그렇죠. 그러다가 혹시나 실제 증거 자료나 나오면 곤란해지고. 재판하면 골치 아프거든 그거. 김의겸 의원하고 걸면 어차피 면체 특권고 처벌 안 되고 시간 걸리고 하니까 정치적 공방 소재로 쓰기에는 좋지만 그렇구나. 도탐사를 걸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탐사를. 그거 맨날 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패 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쫄립니까. 일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한동훈 장관이 조금 더 이 사안보다 더 오바를 하는 게 지금 그 보도에 의하면 그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오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 없었다가 어느 순간 사라졌어. 사라졌어. 보위하려는 거예요. 보위. 그렇습니다. 저는 가장 소중한 너이기 때문입니다. 아십니까. 머리가 너무 소중한다. 기가 막히도 하는구나. 충성에 대한 거. 그렇습니다. 전화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가셨던 거는 기억이 없는 겁니다. 아니 뭐 바이든 난리든 맨날 없다고 하는데 당연히 뭐 간 적 없겠죠. 그렇죠. 전 국민이 다 귀가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80%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주사파고 1국의 장관은 타짜파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자기 지지 세례가 아닌 사람은 주사파 식으로 몰았는데 그러면 국민의 75%가 주사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보면 로마 제국의 멸망과 관련해서도 보면 기독교 같은 경우에 몇 백 명 탄압하다가 기독교도가 80%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인정해주고 국교로까지 가버리잖아요. 오히려 뭐 기득권 주도층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뭡니까. 75%가 반대한다고 자기들이 말하는 거라면 주사파가 국민의 75%인데 이 사람들은 말대로 가야죠. 자기들이 25%밖에 안 되는데 그럼 왜 25% 가지고 겁박을 하고 국민을 뒤집으려고 하느냐.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저는 이거 하나만 딱 다른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린 건데 그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갔다 안 갔다 갖고 시시비비가 가려지면서 이제 뭔가 물 실제로 물증이 나왔다 안 간 물증이 있다라고 공개를 한 게 저쪽에서 얘기한 게 이른바 서울의 소리의 백은종 대표께서 마크로비스타에서 시위하는 거에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동향보고서를 올리나 봐요. 그래요? 네. 거기에 이제 7월 19일자에 이제 동향보고서가 나오는데 보면 그 자료에 보면은 19일에 10시 45분쯤 대통령이 귀가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백은종 대표가 이제 뭐 시위하고 가고 10시 45분쯤 대통령 귀가하심 이러고 이제 그런 동향보고서가 나와요. 백 대표님 피해서 가고 백 대표님 시위가 끝나면 꼭 들어가는구만. 뭐 그 그 자료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증거로 7월 19일에 대통령이 10시 45분에 집에 들어갔다. 가 이제 뭔가 알리바이로 나오긴 하는데 뭐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10시 40분에 진짜 들어가서 댁에 가서 안 나오셨는지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관용차량 그러니까 공식적인 출근과 퇴근은 이게 뭐 인마 모터게이트라고 해서 이제 차량이 다 호의를 하고 갑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인 비공식 일정은 그렇게 요란하게 가지 않아요. 뭐 제가 자세히까지는 말하는데 그렇게 누가 알 정도로 대통령 간에 비공식 일정에 대통령 간에 를 알 정도로 그렇게 요란하게 갑니까? 요란하게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갤러리아 백화점에 그러면 이제 비공식 일정으로 갔다라는 거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걸 알리바이로 한다면 옳지 않은 거죠. 요란하게 가지 않고 다른 아무도 모르게 가는 게 그래도 차량 운행 일정이다. 대통령의 행위는 다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의 워딩 행동은 다 법률로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대놓고 그러니까 기록은 아주 숨겨진 기록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찾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근데 그 녹취록에 보면 그 안에 경호원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딱 근데 그 경호원이 실제로 지금 경호처 소속의 공무원의 경호원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건지는 알 수 없죠. 좀 무서운 얘기네 그것도. 그리고 그게 동백 아가씨 부를 때 열정수하고 있었을 거냐 딱 해일 수 없는 수많은 밤을 근데 그렇게 따지면 웃기는 거예요. 대통령 실이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극우 보수 유튜버가 한 걸 가지고 자기 행적이라고 내놓는 게 얼마나 졸렬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박정희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오늘 궁정동 가심 연예인 3명 부름 심수봉 병풍 뒤에 있음 씁니까? 그리고 총 3번 맞으심 뭐 씁니까? 네. 궁정동 가는 줄 알았습니까? 맞습니다. 난 죽고 나서 안 가네요.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매일 가심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200여명의 희생자 있음 TV보다 임자 신인 탈런트인가? 괜찮고 이런 그 다음날 바로 붙잡혀 온다는 거 아닙니까? 최홍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성을 잡아오는 역할도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거 다 죽습니까? 아니잖아. 이거를 그거 무슨 유튜버가 한 거 일정 가지고 다 나 안 갔다고 이런 치사한 그건 저도 그따위 일정 관리하지 않습니다. 네. 매니저 가시잖아요. 매니저가 잘 안 옵니다. 매니저는 계약 관계 때만 우리 남태우 배우님한테 연락하려면 매니저 통화하셔야 돼요? 통화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매니저 전화번호 잘 모르는데 기후 찾아가지고 알려드리는 경우가 한두 번씩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매니저가 얘기하죠. 저희는 그 형님의 일정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계약 때만 합니다. 그래서 출연 전 얼마 몇 대 몇 서류만 그것도 안 만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한동훈 장관이 귀가 아프겠지 한동훈 장관 그만 얘기하고 너무 칭찬해 드리네요. 너무 그냥 상을 두 번째는 두 번째 빡빡이 좀 올려주세요. 좀 스피드 있게 진행해야겠네요. 아이고 이분 어제 들어오지 않았어? 한국에? 네. 맞습니다. 무슨 상이네요? 진퇴양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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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퇴양지사죠. 사실상 전임지사를 물먹기기 위해서 살림을 거덜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영화 산업을 박살냈잖아요. 이제는 나라 살림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다크나이트 파괴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김진태 지사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 파괴왕 영화에 손대면 영화가 망하고 채권시장에서 올 때도 나라 경제가 박살나게 하고 있는 김진태 지사 마이너스 손이죠. 마이너스 손이 아니라 더하죠. 박살을 다 내고 있으니까 박살, 디스트로이크 근데 이게 정말 심각한 사안인데 어제 해외출장을 갔다 왔어요. 왔어요. 그랬는데 약간 좀 미안해 이런 식입니다. 지금 뭐하는 거죠? 사태의 심각성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모릅니다. 제가 금융권에 출신이잖아요. 출신이잖아요. 지금 이 전부터 이게 심각하다는 얘기를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시장이 원래도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시장 자체가 시장이 안 좋아지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그동안에 신인도를 많이 높여놔서 우리나라 국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가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자산으로 꼽힙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국채를 흔들러버린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도 어렵고 지금 달러가 나가는 힘든 상황에서 지금 외국에 있는 투자자산들이 국내 국채마저 못 믿겠다. 가장 신용도가 높은 국채마저 못 믿겠다고 빠져나가고 자금시장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이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고 그걸 넘어서서 금융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이른바 어음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어음을 제때 갖지 못하고 대환이라고 이제 갚은 걸 다시 갚으려면 채권을 발행해야 하거든요. 전문가시네. 전문가셔. 대환 한마디 갖고 발행을 다시 재발행을 해서 이걸 갚아야 이제 회사가 유지가 되는데 그 발행 자체가 지금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시장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김진태를 상을 줄 수 있었구나. 네. 이 정도로 국가 그냥 금융시장을 박사를 내버리고 뭔 일을 했는지 아시는 거죠. 정확하게. 심각합니다. 남태 후보님께서는 왜 김진태를 상을 주셨어요? 한동훈 장관이 예를 들어 정치권을 흔들었다 한다면 사실은 금간을 흔들어버린 김진태 채권시장 흔들고 하면서 한국의 광역 지자체장이 못 갚겠다 정도 나오면 저 나라 신뢰할 수 있겠어? 돈이 나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 트럭스 총리가 44 44일 만에 대처처럼 하겠다고 바로 엔딩 됐지 않습니까? 그때 나온 게 이거 아닙니까? 양배추 갖다 놓고 누가 빨리 시드냐 시들었잖아요. 강원도잖아. 감자 갖다 놓고 해보라고 김진태가 빨리 시들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래서 진태양난이고 레고랜드 만들 때도 이거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난동을 버려놓고 이제 와서는 난 최문순이 싫어요. 죽여보자. 어떡하지? 엉망진창 만들면 될까? 그리고 옛날에 그랬다. 우기자. 이런 발상 아주 유아적 발상에서 출발해서 경제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걸 아무리 경제를 알지 못하더라도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한동훈 장관의 했던 것보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대단히 무책임한 뭐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 김진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근데 이게 정말 심각한데요. 소환제가 있지 않아요? 발치장은? 그냥 이게 충분히 이게 정치적 책임을 지우고 이제 뭐 한순간에 이분을 날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이제 시장에서 신뢰를 잃어버린 신용도는 회복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렇죠. 지금 사태가 만만치가 않은 게 이게 뭐 김진태 지사가 혼자 야 나 안 할래가 아니라 사실상 추경호 기재부와 상의를 통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추경호 장관과 이제 상의를 했겠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요? 이 기재부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혹시 몰랐다면 너무나 무능한 거고 알고 있다면 이거 나라의 사실상 국기문란보다 더 심한 사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채권에 대해서 이게 단시 2천억을 못 갚은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잃어버린 신뢰도를 아예 국가의 신인도 자체를 낮춰버렸기 때문에 외국에서 사람들 투자를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줄줄이 도산할 수 있는 위험을 빠뜨려 버린 거예요. 채권 시장을 엉망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약간 불거지려고 할 때쯤 추경호 장관이 해외에서 무슨 출장을 갑니다. 무슨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이런 사태가 있는데 외국의 기자들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런 사태를 했는데 전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습니다.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대답을 해요. 저는 희한한 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희한한 정치 문화가 형성됐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임수하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치인들이 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네 네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물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 들어와서 안 물러나. 그냥 뭐 20% 30%는 참관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데 언론이 그리고 하루나 이틀 정도만 싹 하고 그 다음 보도 안 해. 안 해.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 특히 정정으로 몰고 가. 한동훈도 정정으로 몰고 가. 네. 어떤 뭐 그 기준서를 제시했기 때문에 네. 김진태 지사도 나도 한 25% 될 거야. 보수 30% 되니까 30%만 지키면 돼. 그러니까 미안해. 그런 거죠. 어떻게 지금 이게 미안한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심각한 게 저희가 IMF 사태가 너무 우리 국민한테는 트라우마가 아픈 기억이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안일한 대처. 뭐 그때 뭐 외화 자산 충분하다. 이미 국가에 있는 거. 그랬죠. 그러면서 사태에 촉발된 거고 사실상 한 기업. 한보 사태로 인해서 그 기업이 무너지면서 줄줄이 이제 다른 중소기업들이 이제 회생이 불가능하게 된 건데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건설사 또 그 다음에 금융기관 또 그중에서는 금융기관 중에는 증권사도 뭐 있지만 제2금융권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약한 곳들이 계속 어느 순간부터 뚝이 무너지면 이게 어느 순간부터 감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각하죠. 하여튼 뭐 김진태 이러다 우야무야 하다 또 이제 가는 거지 뭐. 그렇죠.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은 엉망이 돼도 자기가 뭐 할 일도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뭐 미안해. 그냥 그렇죠. 미안해 상을 주시지 그랬어요. 미안해 상. 참. 지금 그래서 본인도 진태양난 아닌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 됐고 네. 그리고 기존에는 극단적인 극우적 발상을 공항이나 발언 공항검사 출신으로서 많이 해서 화제가 됐는데 아마 이번에 영역을 넓혀서 경제를 한번 날리는 쪽으로 이 사람은 검사 출신이죠. 공항 아닙니까. 공항입니까. 거기다가 대표적인 극단적인 색깔론 위주의 발언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평창영화제도 없애지 않았어요. 평창도 없애죠. 강릉도 없애죠. 강릉이 없애니까 어? 나는 평창을 없앨 거야. 강릉시장에 있다고 내가 더 큰 도지사인데 평창. 평창 어? 북한 진행 기분 나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남태위보교에서 거기서 주연상 받을 거라는 걸 알고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제가 관련된 영화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없어가지고. 이사장님과 조금 친한 관계. 유성근 선배하고 약간 친한 관계. 이런 정도는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랬지만 지금은 경제 쪽으로 한번 히트 치고 싶었던 것 같아. 내가 자꾸 색깔론 말고 이번에는 반 경제로 한번 가보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국가 신인도를 회복하는 방법이 일단은 아무것도 몰랐던 경제를 아무것도 모르는 도지사의 한순간 실수이기 때문에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우겠다고 하고 물러나게 한 다음 이 사람과 상의를 했던 기재부를 포함한 그 위에 해당되는 결정권자들이 모조리 사퇴하겠다 하면 윤석열 대통령까지 포함될 수도 있죠. 그러고 하면 국가 신인도도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국가 신인도 문제, 채권 시장의 혼란 문제 또 자본과 금융 시장의 패닉 상태에 왔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책임을 지고 사태가 해결되거든요. 안 해. 안 하죠. 그냥 안 해. 25%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나 몰라라. 안 해. 아니 영국 보십시오. 영국이 무슨 뭐. 강제로 끌어내렸습니까. 경제가 요동치고 감세를 해버리고 거기다가 법인세가 안 올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경제가 요동치고 영국 경제가 무너지니까 트로스가 나간 거 아닙니까. 내각이 바뀌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누가 뭐 강제로 끌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 최소한의 책임의식이 있는 것이고 우리도 지금 예를 들면 경제 수석이나 금융위원장 아까 기재부 장관 이런 경제 삼략이나 지금 김진태 도지사나 이런 분들이 정치적 책임지겠다 하면 신용도 올라가죠. 근데 그거 안 알았습니다. 과거 같은 게 청와대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으면 경질하죠. 다 경질합니다. 회의하고 당연하죠. 이거 엄청 큰일이군요. 엄청난 큰일이군요. 근데 이거 말하는 거 같아. 비상경제민세계인가는 했어요. 전 부처를 산업화로 하자. 많이 들어본 거 하지 않아요? 전 부처의 산업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많이 들어봤죠. 이상한데요. 뭐 하죠? 안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는데. 다 산업화 하겠다고. 그런 정신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산업화. 북한에서 그런 의미 많냐잖아. 산업화는 아니더라도. 아 뭐 전 군의 간부 뭐 이런 거? 전 부처의 산업화. 약간 룸사롱 느낌 나는데요. 모든 직원들이 영업 부장이 되라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나는데.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했는데 가장 비상은 지금 윤석열 정부 그 자체고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비상이죠. 차라리 민생경제연구소한테 한번 맡겨보시죠. 잘하실 것 같은데. 거의 안 유명한데요. 아 거의 유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채권일 때 저한테 좀 물어보시지 그러셨어요. 전 소장도 이 정도 알지 않습니까? 아직도 현 소장입니다. 안재경 선생님한테 밀린 줄 알았는데. 아니 자꾸 제가 일부러 좀 띄워드리려고 공동소장이라고 말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또 굳이 또 그럴 필요도 없고 해서 한 가지. 양보의 미덕을.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시고. 그렇군요. 민생경제연구소가 안진근 소장이 필드 쪽에 야전 쪽에 집회 담당. 안진근 소장님은 투. 원은 임세윤 소장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같이 둘이 공동소장 초대 만들었다가 제가 청와대 갔다가 다시 복귀한 거죠. 그 등을 다 갖고 이제 소장이 되신 거구나. 원래 소장이었는데 지금 더 커졌죠 위상이. 알았습니다. 이러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가 몰랐어. 교수들이 정부에 갔다가 다시 원학교를 복직하잖아요. 그런 개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원래 경제통이시고 안진근 소장은 경제통이 아니잖아요. 거리통. 거리통이요. 인생경제 잘 모르는 것으로. 아니야. 그럴 수는 안 와. 그래도 같이 하시면. 통하지 말고. 관군이 좀 다른 말. 광장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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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서 볼 때는 이제 전문 시위꾼. 우리가 볼 때는 집회 전문가. 퍼포먼스 전문가. 그렇습니다. 광장 전문가. 광장 민주주의잖아요. 거리의 민주주의자. 거리의 음료 시인. 이런 정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님입니다. 딱 말 많으신 거 빼고는 다 존경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 좀 해요. 맨날 얘기하는데요. 잘 안 돼요. 알았어요. 우리 세 번째. 전 국민이 알고 있더라고요. 다음에 한 번 우리 안진근 소장님 상 한 번 줘요. 네. 톡파티브 상이라고. 아니 저보고도 그래요. 이름은 잘 몰라. 이름은 모르는데. 그 말 많이 하는 그 사람 아냐고. 딱 떠오르더라고 바로. 알지. 다음에 꼭 주죠. 우리 안진근 소장님. 좋은 상을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나쁜 상 주지 말고요. 다음에 꼭 드릴게요. 창벌위원회에서. 안진근 소장님 또 놀이하는 거 아니야? 또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는데 오늘 점심때 만날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두 분 너무 준비를 많이 해오셔. 세 번째. 남았죠 세 번째. 네 세 번째. 세 번째 빵빠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야?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유페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인은? 지인이에요?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데뷔하자마자 이제 바로 상을 받게 됐어요. 그래요? 찜찜이 상입니다. 찜찜이 상? 그건 또 뭐예요?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입니다. 이제 전임기조실장이죠. 어젠가 그제 그만둔 사람? 네. 사투라는 사람. 근데 원래는 이분이 한동훈 장관같이 유명해져야 됩니다. 원래는. 뭐 우동훈 좌상준 이래가지고. 아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복심으로 불려졌는데. 원래 한기수 위라면서요 한동훈. 한동훈 장관은 한기수 위이고. 두 분이 또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국정원의 기조실장으로 갔어요. 근데 국정원 기조실장이 사실 굉장히 권한이 많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인사와 예산을 담당을 해요. 국정원에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근데 사실상 인사를 담당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정보와 컨트롤 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죠. 근데 사실 실제라고는 하는데 국정원 자체가 약간 음지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처럼 부각은 되진 않았습니다. 이런 것에도 약간 불만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상 국정원 기조실장은 급수로 따신 차관급입니다. 뭐 권한은 더 많을 수는 있을지언정. 급수로는 차관급인데 이런 것도 약간 이런 퇴직의 사유도 있지 않냐라는 언론의 보도도 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그만둬. 갑자기 하는 게 좀 웃긴 거죠. 근데 여러가지 추측은 합니다만 대통령실에서는 개인의 일신상의 사유라고는 합니다만 엊그저께 국정원장이 그전에 이제 서해 공무원 사건에 완전히 그동안 감사원이나 뭐 이렇게 뒤집었던 결론은 다 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SIA 안보가 있었고 그거 갖고 첩보였다 그게 맞았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초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양측이었죠. 이재명 대표는 비리 쪽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북쪽 서해 공무원 사건이나 이런 거 종북쪽으로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서 계속 공격을 했었던 사안인데요. 그래서 서해 공무원 사건 같은 데서는 그전 정부와 그전에 이제 요지에 계셨던 분들의 입장이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있었던 정보를 토대로 그 다음에 그전에 국민의힘에 있었던 국방위원회 간사 한기호 의원마저 이게 뭐 월북이 맞다는 식으로 그 당시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 말을 몇 번 뒤집을 만큼 갑자기 바뀝니다. 근데 바뀐 정보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바뀐 정보라고 이제 감사원이 중간 결과로 나온 게 그러니까 중국어선과 뭐 이렇게 한자가 써있는 그 구명조끼로 얘기하면서 이제 이게 전 정부가 모든 사실을 은폐했다는 식으로 몰고 갔는데 국정원장이 이와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질책이다? 그런 질책이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상 국정원장보다 이 조 실장이 훨씬 더 파워가 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장 입을 왜 막지 못했냐인지 아니면 이런 뭐 인사에 대해서 자아를 못한 건지. 근데 소장님도 잘 아시지만 공직을 그만둘 때는 무조건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제가 변희재 대표한테 얘기를 했어요. 글쎄요. 어제 오일까지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변희 대표가 임 소장님이 그 얘기를 했다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퇴직을 할 때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뭐 잘못한 거 없나. 비리가 없나. 개인 비리 없나. 다 본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예를 들면 공무원이. 왜냐하면. 정보접검성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정보접검성이 많기 때문에. 뭐 나쁜 짓을 먹으려면 더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그만둔다고 하면. 당연히 공직기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무슨 나쁜 짓을 한 거 아닌가 하고 조사가 들어갑니다. 부정부패. 네. 부정부패에 연루된 게 있는지 해서 쭉 조사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퇴직하겠습니다 의사를 밝히고. 한 그 조사 후에 당신 퇴직해도 돼요 라고 할 때 제가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낼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했고. 저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갑자기 이게 만약에 국정원장 이게 문제라면. 어떻게 이렇게 하루 만에 이게 퇴직이 진행이 되고 보도가 되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라고 제가 의구심을 제기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사실상 최대 파워맨인데. 그렇죠. 좌우 아니에요. 한동훈과 조상. 네. 좌우인데 갑자기. 뭐 국정원장하고 알력이 있었다. 국정원장도 위기인데. 그렇죠. 사실상은. 사표도 대통령한테 냈잖아. 네. 국정원장은 약간 중간에서 냈지도 몰랐는데. 대통령실 비서관 통에 알고. 아니 국정원장도 본인이 바지라는 건 알죠. 나는 바지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보다 밑에인 기조실장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게. 기본 국정원장 임무 중에 1번이다. 이건 알고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은 여기 자르겠어 안 자르지. 자기 오른팔이 국정원이 있어야 돼. 그렇고.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하고 보고하는데. 그리고 차관급인데 이 패를 왜 받았겠습니까. 실제적인 권한. 국정원은 아시다시피 그전에 전 박지원 원장한테도. 가만히 있다가 퇴임하고 나서 국정원에서 도로 공개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국정원은 사실은 누구나 알지만 영화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기조실장의 핵심입니다. 원장은 잠깐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제 박지원 원장이 한 얘기 중에 중요한 워딩이 하나 있는데. 국정원 직원들이. 바뀌었다. 절대로 위에서 문서를 폐기하라고 해서 폐기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을 변화시켰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이 조상준. 그러니까 조. 상준. 맞습니다. 전 실장과. 뭔가 좀 하여튼 뭔가. 있지 않았냐. 있지 않았냐. 나는. 그게. 제가 입수한 정보에 관한. 뭔가. 그렇죠. 박지원 원장이. 제일 잘 알겠죠. 그 정보 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지. 당신 그것 때문에 그만둔 거 아니야. 당신 이것 때문에 그만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전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종의 또 국정원이 정권에 대한 일종의 변액보험을 들죠. 늘 갖고 있다가 이쪽이 잡느냐 이쪽이 잡느냐에 따라 폐를 써야 되기 때문에. 버리지 않습니다. 갖고 있다가 약간 뭐. 냉정기조면 이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평안모듬 이쪽으로 가고. 박지원 전 원장이. 내가 문서를 파괴하라 한다고 해서 국정원 직원들이 파괴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 한 거는. 그렇죠. 난 한의가 있는 것 같아. 몬가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사태 배경이 대단히 찜찜하다. 찜찜해. 뭔가 이상해.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추측과 이제. 언론의 보도에 추측만 난무한 상황인 것이죠. 사실상 넘버 2라고 하실 때. 한두근과 좌우라고 하면 넘버 2가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넘버 2가. 뭐 그 바지 사장하고 알려 있다가서 짤려. 아니요. 말이 안 나. 그러니까 저는 그쪽보다는. 뭔가 있어. 네. 뭔가 있고. 그걸 못 막았다가서 짤려. S.I.U. 도이치모터스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얼마나 이쁜 사람이겠습니까. 또 어려운 사이지. 좋은 사이고.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또 돌았으면 또 돌았으면. 영부인을 또 이렇게 변호해주신 분인데. 네. 얼마나 어려운 사이야. 또 많이 알고 계신 테고 여러 가지. 아니. 왜 원투가 됐겠습니까. 권력 서열의. 한 분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때 변호인으로서 열심히 명활약하고. 한 분은 매일 카톡 주고받으면서 서로 상의하고. 이런 분이니까 원투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런 분들 어떻게 내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는 일선에. 개인 비리가 좀 있는 거 아니냐. 도저히 내놓기 부끄러운. 뭐 예를 들어 뭐 노상박라든가 뭐 이런 게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다. 한번 좀 조사해 보시죠. 감태의. 가능성이 있죠. 배우께서 좀. 불안한데. 선글라스 안 겪기고. 저도 한번 해볼까요. 요거 달고 가면 좀. 동족이니까. 다음 주에 나오셔서. 한번 딱 조사한 거에 대해서. 폭로하시는. 같은 계곡이끼리 이러면 또 이게 될 거 같은데. 근데 그러다 국정원의 지도세도 모르게. 슉. 슉. 딸려갈 수도. 그럼 이제 임세훈 선생님의 동무대가 되는 거지. 동무대 안 좋아합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있어주세요. 여러분들도 어. 이 세상을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저라고. 국정원 제가 발대가 없겠습니까. 저도요. 보이지 게 좀 있어요. 보형 호재하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청담동에서 보는 건 아니지만. 다 밝힐 수는 없고. 그분의 신변의 안전상. 저도 라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안징걸 소장처럼 거리통 아닙니다. 저는 깡깡이 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도 없고. 이러다 잘못하면 노고지리통이 가지고. 노고지리통 아니에요. 앞으로의 활약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빨대를 통해서. 아 이게 좀 기중한 분을 우리가 모셨네. 말 조심해야겠네요. 말 조심해야겠습니다. 제가 또 그런 통 아니겠습니까. 저도 뭐 들락날락 하다 보면 더 친해지거든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뭐 더 하신 말씀 없으면 정리할까요. 우리 한 시간 가까이 했어요. 오늘 엄청 많이 했어요. 준비를 두 분이 너무 많이 해보셔서. 또 이제 한동훈 장관상 타짜상. 진지하셔서. 내가 어떻게 말을 끊지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진지하셔. 더 할 말이 많았지만. 아 그래요. 오늘은 저희가 워낙 진지하게. 네. 안 웃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상관없어요. 진정성을 가지고 저희가 했고. 많은 분들이 채팅방에. 예. 지난주보다 더. 지난주. 안 미안해요. 그 지난주보다 더. 바로 연맹이. 이거 저. 조상준 실장의 기분비다. 이게. 사람 패싱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면전에서. 그전주보다 더. 하는 분들이 채팅방에서 응원하시고. 아이고. 지난주보다 좀 적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약간 마틸다 컨셉으로 나왔는데. 알겠습니다. 의상 준비하셨네. 저도 준비했습니다. 마틸다 컨셉. 보통 보면 월화수목금 패널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알기론 뭐 쇼트취하 100만 이하 치신 분은 저밖에 없어요. 다 100만 이상 치시고. 해봤자 50만 뭐. 아. 자랑하시는 거 같은데. 50만이면 명함 못 냅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월화수목금 쭉 보면. 패널에. 이 프로그램에 기여도. 여론조사는 하지 않겠지만. 봤을 때 금요일이 좀. 약한지. 센지. 전혀 안 그래. 전혀 안 그래. 금요일날이 이게 아무래도 좀. 이 시청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두 분이 지금 이제. 동접자 수도 굉장히 높고. 지금. 지난. 아. 그 얘기 안 하고. 지난주에 형편 없었군요. 아니 아니. 이상하게 되었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이고. 아이고. 보통 뭐 잘 못한. 구슬 잘 못하는 무당이. 마당이 기울었다고 우기지 않습니까. 약간 금요일은 그래서 안 좋다. 이렇게. 봉색해 보입니다. 굉장히 아침에.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거죠. 공감하시고 동감하신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나가시죠. 네. 몇 시죠. 내일이 4시부터 사전. 아. 청계광장. 서울은. 네. 그다음에 5시부터. 본격 집회가 있습니다. 그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시청역 7번 출구 근처에 오시면. 이제 어디서 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몰라서 못 나온 분들 많더라고. 지난주에. 몰라서. 몰라서. 왜냐하면 이게 홍보를 유튜브 밖에 못하니까. 그렇죠. 공중파에 안 해주잖아요. KBS에서 이번 주 촛불집회는 청계광장 시청역 7번 출구. 4시 시민 여러분 자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아. 뉴스를. 알겠습니다. 거기 가면 안진건 소장 늘 있죠. 어딘가에는 있어요. 있죠. 네. 어딘가에는. 남태우 배우님도 우리 임재훈 선생님한테 좀 얘기를 하셔서. 어떻게. 그날. 집회하는 날. 연사로 한번 출연. 아. 지금 대구에 내려가야 돼가지고. 아. 이럴 줄 알았어. 아. 이럴 줄 알았어. 아. 저는 저. 이번 토요일에. 다음 토요일이 되겠죠. 그. 어. 뭐죠. 뭐요. 다음 토요일인가. 청소년 집회 있지 않습니까. 다음 토요일. 아. 거기 나가시기로 했어요. 아니 거기 나가는 건 아니고. 그때 이제 서울의 소리에서 해상 시위를 통해서 제주도 가서 시위를 한다고 하더군요. 아. 거기에 제가 새우잡이 배 타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곧 인원 다 채팅. 티켓팅. 오늘 저 명단에 있다던데요. 아니 티켓팅 끝났어요. 거기에 있다던데요. 아니 뺐어요 제가. 뺐어요? 잘 뺐어요. 다행입니다. 아이고 제주도까지 잡혀가서 시위를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제주도 국정원 파견료는 모르세요? 근데 아니 그래도 저 입장에서. 나름 민주투사 출신이. 집회를 빠진다는 건 일도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제주도 가려니까 그 다음날 급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알아서 빼주세요. 거의 회상자위대가 온다는 정보가 있을 때야. 우리는 못합니까. 우리 오기나우드하고 다 압니다. 알겠습니다. 대구 내일 아마 변희재 대표도 대구 쪽에서 집회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한 번. 안 갈 수 없네. 가야겠네. 아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내가. 공식적으로 가야겠네. 집회 간다고 해서 아무나 바른 기회 주는 게 아닙니다. 아니 참석은 해야지. 뽑혀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대구에서 내일 집회 있대요. 가는 게 어렵겠습니까 대구에 뭐 그 동네에서 동네인데. 아마 대구는 한일극장 앞이 대우백화점 앞이 아닐까 추정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도 남태우 배우하고 임세훈 소장님들께까지 많이 고생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또 우리 다음 주 또 금요일 날은 상을 드립니다. 누가 상을 받을지. 상 후보자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소식인데요. 이 두 분께서 좀 공정하고 말이죠. 객관적으로. 정의에 입각해서 상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유영하이뉴스 커멘터리. 저희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해상자위대 막판에 저희가 좀 우습게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12월 6일날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우기를 갖고 등장할 때 우리 한국의 해군이 격려하는 그런 처참한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민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친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칸태를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만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보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